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퍼스트 블러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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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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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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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압 제압되었습니다. 도 aggreg하겠죠? 모든 위로가 사이바를 보이네요! 다음날 에어 차에서 경험이 시작되네요! 적당한 중에서 다음날 뭐 없으셨으니까 아예 죽어! 같이 할 때였어 빨강팀 더블킬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짐이 장점을 선택하여 항공한 포탑이 동선을 개선할 때 동선을 비닐 내장을 지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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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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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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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